지은숙 가수의 무대입니다. 누구 없어? 여러분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. 여보세요 거긴 그룹소 어두운 날 그렇게 덜 속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쥔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이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길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래 나와 마치 누구 아침을 본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어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들어 내 모습 지워준 그것에 감사하길 그냥 한번 불러봤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이제는 자려하네 처음을 잘 나를 깨워주니 거긴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날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날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날 좀 일으켜줘 날 좀 일으켜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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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